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사직이 박탈됐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란 큰 그림을 함께 그려온 부산시는 현안이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윤파란 기자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2030 부산엑스포, 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답은 협의문에 서명한 이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김 지사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지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목선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김 지사는 부울경 통합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경남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에 힘을 쏟던 부산시도 큰 구심점을 잃게 됐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가졌던 부울경 상생 메가시티의 협체의 정신을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도 똑같은 그런 입장으로... 부산과 경남이 오랜 세월 대립각을 세워온 신공항, 물문제 등 주요 현안은 김 지사 임기 3년여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번 달 합천과 창령 지역의 물을 부산에 식수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역시 사업의 첫 단추인 사전 다당성 조사에 돌입한 중요 시점입니다. 부산시로선 김경수 도지사의 부재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사업 계획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강력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경남도와 안정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게 부산시의 남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윤팔현입니다.